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 참석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한교충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으로 반기며 회원교단과 계속해 감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